온윤이 여자친구 없어? 왜? 생기고 싶어요 어때? 연상 어때? 몇 살까지 연상 가능해요 온윤씨? 몇 살까지? 저는 항상 말했던데 방송에서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치 나이는 상관없지? 아 그래요? 나이는 나이는 엄마보다만 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제가 질문했는데 진짜로 역시 됐다 애가 됐어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어떤 식인지 왜 또 발표구래? 어? 잘나가다가 발표구래? 그게 제가 막상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떨지 잘 몰라요 어때요? 실제로 만나보니까 되게 좋으세요 그치? 어디가 제일 이뻐요? 쑥스러워 어우 어우 야 얼굴 칭찬이 딱 쳐다봐요 이윤이 또 수줍은 데서 고개 숙인다 그러니까 얼굴 뻘리지 와 면비 최고예요 네 귀엽다 귀엽다 어때 어때?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떤 되게 좋아요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? 저는 만약에 딱 뽀뽀를 해야 된다면 아 진짜 왜 그래? 왜 왜 그렇게 해서 좋으면서 딱 어디 제일 예쁜 분 아 눈에다 뽀뽀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뽀뽀에다 뽀뽀는 일이지 뭐 딴 데다 해 뽀뽀는 일이지 뽀뽀는 일이지 뽀뽀는 일이지 뽀뽀하면 일이지 입으로 가기 위한 코스야 다른 데는 맞잖아 입을 딱 바로 하기 쑥스러우니까 그렇죠 괜히 이마에 하고 그렇죠 볼에다 하고 아니 진짜 솔직히 오 오 오 남자도 막 이렇게 쳐다보고 요리씨 쑥스러워가지고 저 이런 거 되게 쑥스러운 연기 잘하거든요 아 최고예요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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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від ตarsa